안녕하세요 땡청자 여러분 땡겨입니다. 2020년 3분기 대규모 패치가 오늘 본서버에 적용됨과 동시에 한가위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땡겨의 한방정리 시작합니다. 매년 설이나 추석이 되면 한은 이벤트죠? 조선 일본의 본캐릭터들과 송편이 이등신 몬스터화 되어서 등장합니다. 조철희, 이명화는 부산 춘천에서 시마다료와 겟노하나이네는 교도, 니코에서 출몰합니다. 변줌, 대추송편, 송편, 깨송편이 공통 아이템으로 드랍되는데 대추송편은 반개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송편은 사용 즉시 신용도 경험치를 200 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깨송편은 두번째 이벤트를 위한 드랍템이니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드랍템으로는 조철희는 거블미트라 투구, 시마다료는 거블미트라 갑옷, 이명화는 의천건, 마지막으로 겟노하나이네는 태왕갑옷을 각각 드랍합니다. 조철희와 시마다료는 30만의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6만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왕송편과 함께 등장합니다. 광탄치유 정도로도 사냥이 가능하긴 하지만 약간 빡셀 수 있으니 호선 본캐급 이상의 딜러를 보유하신 유저분들이 도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명화와 겟노하나이네는 4만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3천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송편과 함께 등장합니다. 계획차와 같은 일반 장수로도 충분히 사냥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는 광탄치유 호선인형이 없으시다면 겟노하나이네를 트라이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거상 이벤트에 빠지지 않는 1일 미션 이벤트입니다. 미션은 총 3종류가 있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 3종류의 미션을 모두 클리어해야만 합니다. 3개의 미션을 모두 한 번씩 완료했을 때 1개의 포인트가 주어지며 이벤트 기간이 9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이니 총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는 35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총 6종류의 아이템을 얻으실 수가 있고 가장 포인트가 많이 필요한 홍유복장의 경우 총 3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미션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35개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5일 정도의 여유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부지런히만 하신다면 모두 홍유복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송편보따리에는 무려 지국천왕의 장신료와 반지, 천왕검의 도철불, 200레벨 환수석상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복귀 유저분들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이벤트죠. 신규 복귀 유저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신규 이벤트는 9월 9일 이후 신규로 회원가입한 유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복귀 이벤트는 6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없는 분들의 안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게임 로그인 기록이 아니고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입니다. 신규 이벤트 보상 아이템으로는 7일짜리 기간제 호선인형 2개, 1억 경험치책 2개, 전직증서, 해완가본, 악령면, 신단 15일짜리를 주고 개조발석과 개조옥령차, 개조봉황비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귀 이벤트 보상 아이템으로는 7일짜리 호선인형 1개, 일추월장, 다다익선, 도발부, 축지법, 신선단약 15일짜리를 각각 1개씩 거불태갑투 1벌을 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거상은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로 3개의 아이디가 생성가능한데 이때 3개의 아이디 중 하나라도 복귀 이벤트 기간 내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예 해당 주민번호로 생성된 아이디들 중 어떤 것도 6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정답! 항삼세 명왕입니다. 그대로 적어서 변준받으세요. 패스! 이벤트 기간 내에 항삼세 명왕을 만들면 금상자 및 황제의 갑투장신료 중 1개를 랜덤하게 주는 이벤트입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냥 라시아 각성하면 초급 몬스터 꾸러미를 줍니다. 패스! 사실상 한가위 이벤트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경벤입니다. 9월 30일, 10월 2일, 10월 4일은 200%고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은 300%입니다. 신규 복귀 유저 이벤트에서 받으실 수 있는 짜포선이랑 이 경벤이랑 시너지 효과 엄청납니다. 경벤하는 날에는 방문 잠그시고 삼지시 새끼, 요강까지 다 준비해서 패관 수련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땡겨의 한방정리였습니다. 그럼 땡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